목포시가 210억 원을 주고 시내버스 노선권을 매입하겠다며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의회가 시민과 소통이 부족하다며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목포시의 시내버스 인수 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가 계획했던 시내버스 노선권 매입 금액은 210억 원. 퇴원 유진 여객 시내버스 20개 노선권입니다. 목포시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목포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원들이 동의안 검토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감정평가액을 유일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와 감정평가 방식으로 노선권 적정가를 결정해 매입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목포시가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선권 매입 금액을 시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도 너무 급박하게 올리고 계약 내용도 제대로 의원님들도 숙제하지 못하게 올려놓은 상태에다가 불공정한 게 너무 많고 문제점이 너무 많은데 이대로 통과해서는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결국 목포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제출된 동의안이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행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민들의 반대가 강하다며 시민이 추천한 전문가 등을 통한 협상단 재구성과 시민소통 등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추천 법률 전문가 등 협상단을 재구성하고 의회 및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시민정서에 맞게 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도 재협상을 통해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시내버스 계약 동의안 제출을 목포시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